모두들 주제 중 예이 잘 true 모의 수습니다 솔경 앞으로 컨디션 할아버то 감사합니다 야이 봐봐 아 야이 뭐야 재훈이 뭐하러 왔죠 여기? 파자마 파티 각자 잠옷이나 애착인형 잘 들고 왔나요? 네! 저 예담이 형은 뭐 들고 왔는지 한번 설명해주셨어요? 제가 사용하는 배개인데요. 이게 진짜 편해요. 형들! 네! 제 인형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 정환이! 막내 정환이! 제 인형은 스토리가 좀 긴데 이제 엄마가 뱃속에서 이제 이 인형을 제가 계속 이 인형을 사라고 바로 샀대요. 우와! 되게 뱃속에서? 신기하네. 제가 계속 애기 때 이거 껴갖고 잤어요. 오 완전 애착인형입니다. 이상한 게 정우가 빈손이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애착인형이 네. 없어가지고 어? 정우 애착인형? 재혁이 형 아니었어요? 재혁이 형이 형? 재혁이 형이잖아. 그래서 오늘 데리고 왔어요. 들고 왔어요. 잠만 자면 저를 껴갖고 잖아요, 정우는. 좋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 파티 시작할 건데요. 이 앞에 있는 상자들 보이죠? 네! 랜덤박스! 아 서로 바꿔요. 아니 나 오늘 하루 입으려고 샀는데 만약에 사이즈 안 맞는 거 뽑으면 어떡해. 그걸 노린 거지. 내가 여성 잘못이야. 나한테 딱 맞어, 딱! 딱 맞어가지고. 갈게요. 바로 가자. 갈게요. 마시오가 번을 숫자는 70번! 하나 열어야? 어 내 거다! 예담이야! 예담이옴권인데? 예담 예담 방 예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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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1번 1번 될 게 안 나와. 아사이 형이 예쁘면 예쁠 것 같은데 하나가 내 거야 일단 하나가 내 거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승리 짐진한데 이거? 너가 팔 봐? 너가 팔 봐? 시작! 아! 둘! 우버니 내 거라니까 셋! 우버니 내 거야 와! 줄이 팔에 들어 유아용이야 유아용 옷 갈아입으러 갈까요? 예! 가자 야 눈 하나만 열자 하나만 위신이 그렇게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우후 우후 쓰레기, 무단 뜨기, 끔찌기 어떻게 살려야 되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오! 오! 뭐해 뭐해? 우와! 다음 입장! 제일 중요한 거 우리 12명 다 이거 안 나가 0.3초씩 올라가 귀여워 시끄러워 띡띡띡띡띡띡띡띡끡끡끡끡끡끡끡끡끡 띡띡띡끡끡끡끡끡끡끡끡끡 자 여기 연 난간 난간. 내려와 내려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16살 소주환입니다. 자 뭐 할까? 일단 파전 파티인데 그냥 잘 수는 없잖아. 야 좋다. 아이고. 야 좋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이가 반대로 되는 거야. 와 내가 조만 한 번 해봤거든? 해봤거든? 이제 살발해. 진짜 살발해. 야 일단 나 무릎부터 꿇고 시작해. 어 그래? 아 진짜 화면 잘해. 아 진짜 아니야. 야 몇 분 몇 분. 12명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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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말 학교야 된다. 아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 앉아 앉아. 앉아 야. 방송 중이잖아 앉아 일어나있지 말고. 카메라 다 찍고 계시는데. 근육맨. 너도 일어나있어. 네? 형들 얘기하는 동안 팔굽힘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만 그만 그만. 풀어 풀어 풀어.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어나있어야지 다 일어나있는데. 정우, 정환, 하루토 형 빼고 다 일어나. 너도 일어나. 아 네. 너도 일어나. 너 또 뭐하니? 아 재형아 앞에서 한 번 춤춰봐라. 네? 형 잘한다. 형 잘한다. 예. 예. 야 좋아 좋아. 형 멋있어요 형. 멋있어요 형. 어 형 아 야 어떡하냐 이거 진짜. 자 우리 귀여운 막내 나간다. 막내 막내 가자. 현석아. 가자. 뭐 하면 될까요? 야무지게 해봐. 왜요? 눈치가 없어 진짜. 눈치가 없어 뭐야.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어. 저는 아니요. 저는 그 정우 형 한 번 보고 싶어요. 아 저 정우 형 보고 싶긴 해요. 저도. 저도요. 나 정우 좀 보고 싶다. 정우 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형님 assist Pizza. 정우 형님 반갑습니다. 정우 형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린 파자마 파티에 와 있지. 편집ete. ıyorlar satcient 편집. 편집. 사진이 사진ы havoc. 정olo raw. 한 마디도 하지 마. 한 마디도 하지 마. 여러분 사진업에서 nagged남. 진짜 나 그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형들 저 좀비 게임 하고 싶어요 아이고 야 또 밤에 좀비 게임이지 좀비 게임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좀비 아 그러면 나랑 정환이랑 두 개가 밖에 있을게 정환 이리 와 다 보입니다 뻔합니다 뻔해 형이 없어 슬기 형 거기 있으면 위험해 쭉 앞으로 와 시작 아 뭐야 누구야 이거? 너 누구야 어 누구다 너 스태프입니다 바로 어디다 저거 도시 아닙니다 어 형 맨살이야 맨살이야 형 옷 위에 물어 옷 위에 물어 아 잠깐만 형 잠깐 옷 위에 물어 아니 그쪽 말고 그쪽 말고 그쪽 말고 그쪽 말고 하나 둘 셋 잠깐만 형 잠깐만 살 뜯어줘 진짜 살 뜯어줘 아 어 손이 내린다 어 왜 호하 누구의실까요 누구예요 항복 황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이게 냉수한테 물린 거 아니에요 여기 누구 있다 네가 처리해 동영아 잘하고 있어 이런 뭐예요? 우리 몇 명 있어요? 정환아 너 몇 명 물었어? 여기서 줘 왜? 와줘 이리 와 너 어딨어? 암 줄료 이리 와줘 이게 누구야? 뭐야 이거 아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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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죄송해요 내가 맞춰 좀 잡아줄 사람 누가 혼자만의 게임이야 뭐야?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는 사람 neld는 저 치킨이 형 뻑뻑기 치킨! 치킨!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먹고 싶긴 해요 족발 먹고 싶은 사람 족발도 먹고 싶긴 한데 짜장면이에요 식밥 했어 끊이 났어 짜장면? 짜장면? 오 짜장면? 짜장면이네 저 가요! 채영이 이제 간다 야 채영이 스윗포테이토 18인치 2개 야식을 걸고 애교 지옥 배틀을 해볼 거예요 형기증나 6대6 애교 배틀? 어쩐지 이렇게 쉽게 될 리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애교 지옥 배틀 할 거예요 네? 애교 지옥 배틀이 뭐예요? 갑자기요? 해야 된대요 누가요? 누가 누가 자 현석이 형이랑 하루하루 기준을 뚝 이제 우리 프로필 사진 이렇게 이렇게 딸랑딸랑 아 VS 나오고 VS 우리가 해줘 우리가 해줘 우리가 해줘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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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실 없다는 건가 형 저희 형 진짜 형 저희 피야 형 진짜 참아야 돼 이거 형 눈 타원형 눈 타원형 시작 진짜 오글거리게 둥규야 제가 웃으면 안 되죠 해야 돼 해야 돼 중규야 중규야 어 보기 봐야지 봐야지 왜 안 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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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규야 버텨 너의 근육을 보여주면서 애교를 부려야지 어? 뭐? 아 봐야지 봐야지 야 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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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쏠려요 엄마 생각 많이 나더라 방금 하면서 아 이거 어떡하냐 유진규 애교를 애교해서 본다고? 야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너만의 외칭이 필요해 근육 내놔 오 으악 웃어 왔다 예 시작 도영아 도영아 나 아까부터 너 쭉 봐왔는데 너를 앙 깨물어 이거 매실 광고가 아니야? 도성버텨 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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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님 가시죠? 시작! 기조링 형 현석이 아니야 진짜 아니야 기조란 거 같아 기조란 거 같아 형 오 형 피자 생각해요 피자 형 피자 기조링 할 거 같아 형 상담하면서 웃으면 안 돼요? 시작 지효야 나는 왜 자꾸 기절하나 그래 그분이 오신 거 아니야? 그분이 오신 거 아니야? 어어 지효야 형농이 햄버거 형농이 피자 한 번 먹으면 안 돼? 네 좋아 흰아 한 번만 목소리 갈라지죠? 목소리 갈라져요 그러면 꾼다리 한 번만 목소리 갈라져요 오 맞아 잘 맞았어 가자 어? 정우야 닉산즈 나이스 나이스 정우 좋아 내가 정우 치웠거든 정우야 이게 무슨 일이냐 피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피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피자 먹어야지 피자 한 번 먹어볼게 내가 오늘 정환아 알지? 너는 잘 할 수 있잖아 어? 웃었다 야 진짜 웃지만 않으면 돼 정우야 진짜 둘이 너무 웃겨 정환아 정환아 내가 먼저 해도 돼? 내가 먼저 할게 가자 정우야 웃지 마라 응 그렇지 감정이입하고 수산시장 아니야 수산시장 정환아 정환아 시싱은 대방어 아니에요 정우야 오 오 웃었다 웃었다 나이스 아 근데 좀 셌어 정우 정우 좀 셌어 넙치였어 넙치 가자 시작 정우야 오 웃었다 웃었다 정환 웃었다 아 이게 안 돼 오 오 오 오 오 바지 좀 올려 사이안 뭐 어딨어 하 af 아 여깄네 뻔하네 하트잖아 참나 웃기지 야 인중을 봐 인중 재현이 웃는거야 제가 참아 그럼 1분을 버려 그러면 형 1분 버려 제가 그냥 참아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재혁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3점 타는 거, 재혁이가 준다. 나이스! 시작! 야 이거는, 야 이거. 별거 없죠, 뭐. 가자, 아사이. 아니야, 재혁아 웃지마, 재혁아. 재혁아, 재혁아. 재혁아, 재혁아. 아사이. 자, 마지막 선수인가요? 유시노리 아르토. 아니, 2명 나왔네. 야 이거 지금 피자가 먹고 있지. 저게 뭐해? 못 깨지면 안 돼? 요샤,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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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피자가 타메다잉! 아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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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다. 유시노리상, 간반떼꼬드사이! 간반떼꼬드사이, 운전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알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 유시아. 형 웃지마요. 형 참으면 먹어요. 유시 형 참으면 먹어요. 유시 형 참기만 해요. 아, 아프다. 나는 참기만 해요. 웃지마. 야, 유시아. 나는 피자가 먹고 싶어요. 됐다! 콧구멍 이만큼만 버렸어. 피자 피. 자기야 말하고 계속 채용실 같네 비싼 타베타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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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계 백수 와와와와와 와 냄새 봐 유시야 너란 냄새 오 인서트 짓고 있어 그 다음에 형 갑자기 찍어 준규 형 아 지은이 형 내가 사실 치킨을 먹으려고 내가 치킨을 먹으려고 형아 화장 지워진다 형아 화장 지워지니까 지우고 빨리 깨비 까비 까비 미스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스터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 진짜 기절인이다 이거 원래 우리가 같이 먹으려고 시킨 거잖아 그쵸 형 기다려 봐 애교를 부려 한 명씩 진짜 제대로 했다 그럼 먹게 해줄게 피자가 먹고 싶어요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제로 그게 테마야 테마 와 나 영국 쓰는 거 봤어? 경환이는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요 준규가 준규가 피자 먹고 싶어요 다 드세요 피자 먹고 싶어요 피자 먹고 싶어요 피자 먹고 싶어요 종이 진짜 나가라 사랑해요 루터는 피자 먹고 싶어요 어린 날이 거슴 많이 안다 루터야 밖에서 자도 되는 거겠죠? 밖에서 자도 되는 거겠죠? 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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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설마 잠 안 들면 뭐 하기죠 라 novo 롤 ecc 노래도 외워야 돼요 detto 여러 оно 이름 체급 체급 척 모두 함께 체급 체급 할 수 γ 진짜 한 시간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 저희가 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잠방에 있어요 잘자! 승비의 호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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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조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응 진짜 한 시간 지난 거야? 도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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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썅 비수.. 나 으로네 한 번에 한 번 보여 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우스그스 우스그스 오등을 함께 허리도 함께 펜드러 펜드러 시작한다고 heraus journey 좋네요 그루브가 다른데 어? 제발izing 바구 불러. 와 그루브가 다르시네. 와 진짜다. 아 뭐야. 잘했는데. 아니 이게 왜 들어가. 이게 이게 왜. 어 안 띄웠다. 안 띄웠다. 안 띄웠다. 야 너 이거 뭐야. 그 다음에 띄워야지. 어 띄워야 되는데. 쾅인데 가사가. 하나 둘 셋. 재도전. 아 이상한데. 자 끝내자. 야 정말 이상해. 정석으로 해 너네 그냥. 머리. 너네 정석으로 안 해서 탈락한 애들이잖아 지금. 하나 둘 셋. 쾅쾅쾅. 자리 바꿔. 뛰어. 방. 자. 잘 봐. 네. 자리 바꿔. 한 거 한 거 한 거. 형이 앞에서. 오른쪽으로 굴러. 좌로 굴러. 왼쪽으로 굴러. 일어나. 뛰어. 왼쪽으로 굴러. 좌로 굴러. 좌로 굴러. 뛰어. 나 뭐야. 점프. 파.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신기해 이제 아이고. 오늘 파자마 파티 다들 어땠어요? 짱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자 지금까지 저희는 트레저였습니다. 하나 둘 셋. 즐거웠어요. 나는 사희. 아침 햇살처럼 좋아하지. 요. 나는 아사희가 있기에 좋지. 나는 아사희 없으면 못 살지. 예예예예예예예예. 재호가 너는 맨날 빵 사주지. 한국어 맨날 가르쳐주지. 어. 어. 없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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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편지. 편지.